골드삼사 송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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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달째 골드삼사에 있었어 끝내 난 플레이에 가고싶다고 말했지 골드를 넘어 승급조치가 탑페인으로 플레를 갈거야 탑페인으로 들교를 잘해서 어차간 플레이에 갈거야 탑페인 탑으로 사보자 오른쪽 플레이에 깨부시자 플라인을 빙고서 땀낸테 풍기는 폰더골 재군을 할거야 탑페인 탑페인 또 어려울거라 또 어려울거라 말했지 그래도 나는 라인을 잃고서 엘리는 미드로 로밍을 갔어 그리고 3분씩 더블키를 버금 탑페인 니가 솔티를 당하네 탑페인 탑으로 켜보자 모래숙 백인방에 보자 라인을 를 미고서 두꺼비를 때리는 백정을 잡으러 갈거야 탑페인 왜 한건지 도 몇일 없앤 이유가 뭔지 차라리 김어르시아 내 라인에 집중할까 아아 남동생아 남동생아 남자의 라인에 개반둔 탑페인 좀 들고싶어 기도할거야 이들을 타면 심더를 타고 킹섬에 피치거야 역겨움으로 골드를 너머 어디가 흘레갈거야 탑페인 탑으로 가보자 가렛듯 대기 깨부시자 야인을 밀고서 용카인 바텀의 왓으로 택배를 탈 거야 탑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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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로 빙빙